대신 첫 번째 핸드폰 첫 번째 핸드폰 첫 번째 핸드폰 와.. 완전 빵인데? 난 맛있는 거 있지롱 나한테 안 속하면 먹을 거 줄 수 있는데 나이 다 달아 진짜 행복하다 완벽한 침대야 오늘 묵을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느낌이 좀 새롭고 아기자기하더라고요 요 모습에 반해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나무 텐트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묵으려고요 아래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좀 놀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휴가 왔어요 제가 묵을 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상이 되는 거 이걸 보고 반해서 바로 여기로 왔어요 아 좋다 좋다 오늘 낮 날씨가 29도예요 29도 더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조금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오려고요 그러면 딱 좋을 것 같네 제가 있는 이 앞에는 이렇게 통나무 집이 있어요 나무 위에 있는 집 여기가 개방감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뒤랑 옆이랑 앞이랑 이 옆쪽도 화면이 열리는 구조여가지고 여기가 더 자연을 느끼는 느낌일 것 같아서 여기로 자리를 옮기려고요 좀 자리를 잡고 그늘에 딱 있으니까 아까까지는 엄청 더웠는데 지금 열기가 좀 식었어요 바람도 선선 아닌 불고 좋은 날이구만 매트를 갖고 왔는데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놀이 할 때나 쓰게 되지 않을까 우선 얘네 물놀이용으로 갖고 온 걸로 아우 배고프다 아우 배고프다 날씨 정말 좋다 날씨 정말 좋다 제가 통나무 장작을 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네가 상처만 지금 잔뜩 났어요 아프기만 하고 닭은 안 깨지는 그런 느낌? 오오 알 것 같아 방법을 오 느낌 알았어요 오오 나무 냄새 좋게 난다 오오 나무 냄새 좋게 난다 오오 나무 냄새 좋게 난다 약간 큰가 오오오 오오 오오 여기에 솔방울이 많이 매달려있어서 이 나뭇가지가 탐나 여기에다가 화루대를 해서 먹을 것도 해먹고 놀려고 하는데 평상이랑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여기다가 돌 같은 거를 좀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화루대를 설치하려고요 제가 갖고 있는 화루대가 낮은 바닥용 화루대여서 높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이랑 장작이랑 이것저것 많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를 갖고 오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이것도 괜찮겠다 아우 좋다 진짜 땀이 가득하네 끈적끈적해요 차가운 음식을 먹고 보다 차가운 물에 좀 들어가봐야겠어요 여름이야 완전 저 자리가 좋겠다 아 차가워 다슬기가 있네? 어? 다슬기가 있네? 네 다슬기가 있네? 다슬기가 너무 작다 좀 큰 애들로 주워봐야겠어요 이런 것도 괜찮나? 이건 엄청 커요 이건 좀 크다 얘는 좀 큰 편이에요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놀래요? 갑자기 다슬기가 있다가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손을 데려 놓은 순간 얘가 어떻게 나한테 끼어들 거 같은데? 이거 엄마 갖고 갈게 안녕 지금 여기 이렇게 검은 점들이 점점점점점 찍혀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다 다슬기에요 다슬기가 엄청 많은데 좀 큰 애들이 잘 안 보이긴 해 얘네들이 지금 탈랑귀 이쯤이라고 하는데 더 지나면 오동통한 애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political 파 직업 귀여운 장식품이 생겼네 이 시절 마음이 좀 풍족해진 느낌이에요 부족하면 옆에 장작이랑 널려있어서 거기서 갖고 오면 되고 우선 이렇게 좀 킵을 해뒀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제가 팬 장작들이에요 수일 후 300g 무쏠 썰어 확실하게 claire 수일 쑥을 태우면 그 향기 때문에 벌레들이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쑥을 같이 태워보려고 합니다. 이 연기가 해청을 쫓는데 효과가 있길. 아까 사온 닭. 엄청 클 것 같은데 소종닭이어서. 이 가슴살만 해도 손바닥만 해. 향기 한 번 맡아봐요. 다른 향이었구나. 향 진짜 좋다. 여기에 수수료의 보라색이 다 띄는 거예요. 이 상태로 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딱 담궈서 마시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향기가 진짜 좋아요. 약간 조말론 향수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빨리 끓여 먹어 봐야겠는데. 이거 혼자 먹기에는 정말 크니까. 한쪽 다리는 부어서 먹고. 토롱다리라서 살이 찔긴가. 이거는 구워먹을 거. 된장. 계란. pitiful 올리브. 원장. 라이프. 매니저 더 맛있어. 님. 오장. Paul. 원장. 원장.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놀이를 잔뜩 하고 어머어머 놀래요? 우리 저녁에는 불멍하고 있으니까 이 온도가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주소지 역사는 전래그림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들고 다닐 목장?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토리님이 이거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다 해서 그 부분은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이 없어. 그게 단점이에요. 원래가 들어올 수 있다.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꽉 고정을 해줄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 좋다. 잘 아늑하게 잘 잘 수 있겠어. 엄청 잘 끓고 있다. 오늘 물놀이하고 옷 젖을까봐 갈아입을 거를 갖고 왔어요. 긴 바지를 입어주게 했어. 안락해졌어. 오늘의 테이블은 여기에요. 딱 형상 느낌 보다가 여기서 먹을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엄청 부글부글 끓고 있나봐요. 이제 먹을 때가 거의 다가온 것 같아. 기대되는데? 이제 먹으면 되겠다. 이정도면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맞다. 아lar 아. 안 돼. 오우 맛있겠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맛있다 육수 내는 간만 하고 따로 소금 간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어우 뜨거워 뜨거울 땐 짠 어우 좋구만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국물을 먹어볼까 어우 찐해 여기에 막 다른 그 가지들 이런걸 안 넣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맛있데요 된장감만 했는데 어우 너무 좋다 얘도 완벽하게 다 익었어요 물놀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발이 조금 춥거든요 발을 여기에다가 딱 넣어두니까 아 너무 애국해요 여기 바닥에 전기장판 들어져 있거든요 일교차가 좀 심해서 저녁에는 조금 쌀쌀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 놓고 있으니까 어우 세상 행복하네 뭔가 진짜 오늘은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물소리 들으면 짓으니까 너무 좋다 아까 이거 된장 된장이랑 그리고 청양고추 김치랑 이런게 없으니까 된장에다가 청양고추 찍어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아우 좋다 배워주면서 먹어야지 배워주면서 먹어야 지 지금고 싶은줄 know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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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로 여기 닭죽을 만들려고 그래서 닭죽용 야채를 다 가져가지고 왔어요. 마무리는 꼭 닭죽 먹어줘야 돼요. 방... 동... 다... 아... 뜨거워.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모서리에 붙였어. 괜찮겠죠, 뭐? 다친 건 나으니까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1954 반압에다가 죽을 끓이면 뭔가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느낌적인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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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아... 이런 걸 하나 좀 만들고 싶어요. 겨울에는 화분할로도 뗄 수 있게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저만의 자연을 느끼는 야생집을 하나 만들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우 좋다. 내가 떨쳐서 균열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내가 잠들었어요. 영면을 취했어. 그래서 오늘은 자연 그대로에 푹 빠져있는 그런 하루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날로그야.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요? 모기장 안에 몸을 단점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저건 뭐지? 저 별인가? 별 같다. 우와. 이게 홍키팟 그건데 불에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 은은하게 타주렴? 잘 됐으려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제 익긴 익었거든요? 근데 완전 죽 느낌은 아니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약불로 하고 싶은데 약불 조절이 안 되네. 희한한 건 시간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핸드폰이 안 되니까. 지금 몇 시지? 대체 지금 몇 시지? 지금 10시가 좀 넘었나 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보고 아 지금이 이 시간쯤이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시간은 알 수 있어서. 오 닫았다. 완벽해. 아니 저게 튀어나왔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세게 땡기면 되는 느낌? 지금 여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애들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요. 하루살이더라. 오늘 하루는 행복하렴. 아늑한 곳이야. 음 맛있겠다. 저는 약간 죽도 이렇게 국물 많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국물을 많이 넣었어. 아 맛있겠다. 와 간 하나도 안 해도 돼. 최고 최고. 역시 닭죽은 질린 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 갑자기 개가 왔어요. 강아지야. 진짜 어디가. 겁쟁이인가 봐. 겁쟁이가 아니면. 음식냉치가 나면 이쪽으로 좀 올법한데. 사라졌어요. 능치는 큰데. 겁은 맞나봐. 그냥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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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냥 게스트였던 거야? 잠깐 왔다 사라지네. 사람이 있는데. 아는 척을 안 하네. 난 맛있는 거 있지롱. 너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니? 나한테 안 속하면 먹을 거 줄 수 있는데. 막걸리도 거의 다 마셨어요. 제 나무 텐트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은 수량이 적은 것 같아요. 바로 여기를 넘어서 이쪽은 물놀이하기 딱 좋더라고요. 저쪽에 저의 수박과 맥주가 지금 차갑게 담겨져 있는 상태예요. 맛있다. 행복해. 맥주가 지금 문을 이렇게 곱쪽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닫았어요. 무식으로 체리 먹고 있어요 맛있어 내일 아침 요리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가지고 그걸 해놓고 누워서 쉬다가 잠들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쌓아온 체리 색깔도 예쁘고 너무 맛있어요 아까 닭살 때 주신 달걀 여기 있다 밀가루에 설탕을 미리 넣어가지고 왔어요 전에도 빵을 만들었었는데 비즈얼은 괜찮은데 좀 딱딱해서 발효가 잘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설탕을 꼭 좀 넣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트 밥이래요 흐흐흐 음 좋은 냄새 난다 따뜻하게 놔둬야지 매일 아침에 얼만큼 부풀었는지 알아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이 나방은 되게 예쁘게 되셨어요 뭔가 한복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다나하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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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아침부터 날씨가 진짜 좋아요 잘 잤어 아주 아우 좋다 어제 해놓은 반죽은 잘 됐나 빵빵이 부풀었어 이거 완전 빵빵이에요 어머 흘러 넘쳐 대박 흘러 넘쳤는데 왜 여기서도 박걸리 냄새가 나지? 원래 부른건가 나름 잘 된거 같은데 엄청 찰기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노루 궁뎅이처럼 좀 반들반들 해야된다고 하던데 반들반들한거 맞는거 같아요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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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에요 난리 하는 사람도 된거 같아 가루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다 손에 묻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만약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손에 묻고 난리도 맛있게 해야죠 많이 묻고 난리도 맛있게 해야죠 그냥 손에 묻고 난리도 안쪽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리도 안쪽으로 물이 많아요 너무 몸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나라인에 묻고 난리 난리도 안쪽으로 2차 말요. 좀 빼야 된다던데, 공기를. 물이 궁뎅이 같아. 동글동글하게 됐어요. 여기에 달걀물을 발라야 색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달걀은 너무 양이 많아서 메추리알로. 이러면 좀 맛깔스럽게 구워질 거예요. 좋다. 고추리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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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다 양념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패티를 만들려고요. 두 개를 만들면 딱 될 것 같아. 맛있어 보이죠? 잘 칠해줘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 딱 동그랗게 예쁘게 나왔죠? 한 개 넣어. 어서 본 건 많아요. 두 개. 불맛이 제대로 들어가겠는데요. 불맛이 제대로 들어가겠는데요. quintess G 오. 엄청 빵인데. 오. 심지어 이번엔 폭신폭신해. 좋아 좋아. 그럼 같이 먹을 음료를 만들러 가야겠어 아 시원해 어젯밤에 해감해 놓은 바슬기들 내가 뭘 많이 뿜었네 오 엄청 맛있겠다 오 왜 이렇게 달아 오 맛있어요 다운도 불고 아주 환상의 궁합이구만 치즈 한 개씩 더 얹으려고요 예쁘게 안 퍼지네 이렇게 오 얘도 이쁘다 이게 수박이 작으니까 수박씨가 완전 연해요 버틸 필요가 없어 오 차가운데 오 한먹어빵 같죠 와 한 개가 잘 됐어 안 따뜻해 밑에는 사긴 했지만 밑만 떼고 먹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얹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얹어서 먹을 거예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영성추 오 원래 하체에는 딸기 우유죠 어마어마한 아침 겸 점심 밥상이 차려졌어요 아우 시원해 너무 좋다 달다 달아 어우 진짜 맛있다 보이세요? 고툼한 배치와 한껏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빵까지 고툼한 배치 이게 원래 술집가서 안주로 먹어야 되는건데 맨날 이거 짭짤하게 쏙쏙 빨아먹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이거는 거의 눈꽃만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깨꼬리같은 목소리를 내는 새가 저기서 울고 있어요 깨꼬리같은 목소리를 내는 새가 깨꼬리같은 목소리를 내는 새가 깨꼬리같은 목소리를 내는 새가 제가 좋아하는 그룹은 내는 새가 이번뛰고 있잖아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저녁에 한 권리에 있는 새가 또 다른 사람들을 내는 새가 아니었나 다닐 수준 오늘도 깨끗이 달로에다 갑니다. 안녕 안녕 잘 쉬다가 돼 여름이다 여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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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